아 우리 증시가 지금 큰일 났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더니 삼성전자 지금 10월 24일 오전 10시 53분 기준으로 5만 8천원, 1100원 어제보다 떨어졌네요. 코스피도 0.14%, 3.72포인트 떨어져 있는 2595.9, 2500선에 지금 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저평가 되어 있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은 저평가를 계속 받아왔죠.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요. 주주를 홀대하는 그리고 지배주주의 이익에 따라서 갑자기 회사를 쪼갰다가 합쳤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게 가능한 게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게 깔려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도 안 좋은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거의 내내 고환율이에요. 달러가 지금 기준 환율이 1380원을 넘나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그전에도 1,400원도 가고 IMF 때는 1,800원을 넘은 적도 있습니다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환율이 되면 원화 저평가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가격이 싸지니까 그러면 수출이 늘면서 또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많은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달러값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사이클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고환율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 뚫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데 그거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외국에서 반응할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아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포기했구나. 그러면 워낙 값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값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시기나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환율 방어 포기했다는 시그널이잖아요. 확실한.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이거 문제다. 잡아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엇박자의 모습. 이거 꿈짝도 안 맞아. 대표적인 뭐랄까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두 수장.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 간에도 거의 동시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맞아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이 정부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지금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환율이 거의 1400원 때면 이게 뭐 6개월 가고 다시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인 것이지 원화만 약세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도 약세라 달러 대비 우리만 달러 값으로 물건값이 싸진 게 아니고 일본 수출 제품도 싸졌다. 이런저런 핑계들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가 환율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그냥 두면 왜냐하면 이런 고환율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결국엔 이게 다 물가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수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수입해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소비하는 자원을 수입해서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비싼 달러 주고 사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시차를 두고. 그럼 물가 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제부총리가 거의 포기하는 발언을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민생이 더 어려워질 거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도 거버넌수 문제 말씀하셨지만 전혀 선진국화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고환율이면요.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외국 기관들은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수익률도 달러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1달러를 주면 한국 주식 1100원어치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1달러를 갖고 들어오면 거의 1400원어치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주식 너무 싸다. 옛날에 1달러였던 한국 주식이 0.8달러밖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야지. 들어와야지.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매도인은 거의 계속 팔아재껴요. 삼성전자 주식도 어제 하루 좀 손매입이 있었고 어쩌다 하루고 수십일 동안 주구장창 팔아재껀단 말이에요. 거꾸로 해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수출도 늘고 그래서 달러 유입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투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경제 체질 플러스 알파의 문제가 또 있는 거지. 알파. 알파. 뭡니까? 알파.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의 안정성을 의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또 정치랑도 연결이 되네요. 왜냐하면 순전히 경제적으로 어떤 수학적으로 풀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거꾸로 해요. 그런데 이 현상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권 특히 대통령과 여당 모습을 보면 지금 정부가 운영이 되겠는가 그리고 정권이 유지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안보 문제도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한다 이런 얘기를 저번에 무인기 들어오고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기조대로 간다면 이거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밖에서 보면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게 변동성이잖아요. 불안정성이잖아요.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게 제일 싫은 요소인데 아예 확실하게 좋아지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나빠지든지가 보이면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불안정성이 커지면 제일 싫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운영 상황을 볼 때 예측 가능한가 그게 안보 문제가 됐던 다른 정치 아니면 사회 문제가 됐던 지금 뭐 의료대란도 그냥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한국에 투자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이래저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특히 삼성전자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10만 전자 13만 전자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다 지금 삼성전자 시황만 보신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삼성은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4감원까지 발표하고 4감원 발표 후에 이게 삼성이 달라진 모습이다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언론 보도도 있긴 하지만 의원님 보기에는 좀 더 거버넌스가 바뀌는 실질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반성문은 썼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 행해지고 있는 조치는 뭐예요. 파운드리 사업부의 축소예요. 인원 줄이겠다. 투자 줄이겠다. 지금 평택 고독동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거기에 이제 공장이 4개잖아요. 이제 FAB1234까지 있는데 사실은 4공장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지금 대략 6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지은 공장 이게 대부분 파운드리 주문 생산을 위해서 지은 공장인데 거기 ASML에서 기계 사다가 넣고 이제 돌리면 되는 건데 그 주문을 연기시켰잖아요. 기계 당분간 안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운드리는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문을 못 받는 거예요. 파운드리는 주문 생산이니까 그럼요.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반도체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문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주문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성문은 썼지만 어떻게 좋아질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요.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가 경제 얘기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월요일날 유난 회동만 갖고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모자라. 하도 황당한 일들을 많이 벌여놔갖고 나라 걱정하느라 다들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저희가 전해야 되는데 이 콜라 얘기, 제로 콜라 얘기 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선 씨는 너무나 안타깝고요. 다음 주에는 경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생산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